경부영천입니다 여차량의 에쿠스 세번째 방문 요거는 라파 플러스 원 물로바이카스슨 하고 이렇게 장착을 하셨다가 오늘 라파 플러스 원 세개 플러스 투 세개 여섯개 업그레이드 요 차량은 와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기존에 요 두개 요런거 두개 장착 탈거하고 와류 한개 바꿨는데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렇게 요기는 코팅제 멀티오일 추가 오일교환 추가 오일교환 어차피 트럭 마이힝 서행 아멘 아멘